제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? 장은우! 내가 좋아하는 음식! 내가 좋아하는 음식! 정답! 김치찌개? 정답! 정답! 이슬? 이슬? 야! 야! 이거! 이게 뭐야? 나 이슬만 먹어! 나 이슬만 먹겠다!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? 난 이거 정답 아예 못 맞출 것 같은데? 맞출 생각이 없어! 아, 좋다! 제 휴대폰 번호 중에 숫자 2개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! 오! 오! 오, 진짜? 맞아! 맞아! 진짜! 진짜 맞아요? 진짜야? 공공 공공! 영 얘기한 거잖아요! 오! 영 얘기한 거잖아요! 오! 오! 아, 맞아! 오! 야, 진짜! 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! 야, 오늘 취미야! 아니야! 난 개판 칠 거야! 오! 오! 그치? 제로, 제로! 맞아, 제로, 제로! 와, 어떻게 알았지? 아니, 뭐 어떻게 알았어요? 네? 느낌이 딱 왔어요! 그쵸? 와, 대단하다! 와, 굉장하다! 아, 진짜 너에 대한 얘기 좀 해줘 봐! 나에 대한 거잖아! 너 맞잖아! 나 공공! 그리고 나 이슬 진짜 먹어! 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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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제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? 자, 은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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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팀 탈퇴 안 돼요? 나 이거 너무 느끼하고! 재수없고! 저 꿀 같지도 않아서 못 앉아 있겠다! 정답입니다! 그게 뭐야! 아, 예쁘다! 왜? 자, 그럼! 제가...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? 정답! 정답! 아스트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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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트로 중에 누구? 아스트로! 아스트로! 산하! 아스트로! 정답! 정답입니다! 야, 아스트로는 누구에게도 하나의 정답이야? 왜냐하면 난 아스트로 멤버 중에 산하 씨를 제일 좋아했어! 자, 두 개 하나 하나! 그래도 하나는 지금 있지! 그래, 기회가! 이슬! 뭘로 할까? 뭘로 할까? 이슬! 이슬! 너! 기억해! 사랑! 사랑! 널 좋아해! 안아줘야지! 전화할게! 안 돼서 문을 두들길게. 물을 굽고 넌 뭐라도 할게. 빨리 형들 만났으면 좋겠어요.